찬미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성바오르타시도의 박정하 수녀입니다. 평화방송 둘레길에 초대돼서 오게 됐는데요. 앞으로 4주간 교회와 미디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2022년과 2023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홍보주일 담화문으로 내신 그 담화문을 중심으로 대화의 기본,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소통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질문 하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소통 어떠셨나요? 나의 대화는 어떠셨나요? 혹시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왜 내 말을 듣지 않아? 정말 통하지가 않는구나. 내 말 뜻은 그게 아니라 이런 혹시 소통이 잘 안 되는 듯한 그런 말을 주고받지 않으셨나요? 바라컨대? 네,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일상생활 안에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체험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현대를 디지털 미디어 시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미디어 수단들이 우리의 소통을 돕고 있습니다. 전화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각종 SNS 그리고 메신저 그리고 일상적인 대면 커뮤니케이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접속한 만큼 우리의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의 질이 얼마만큼 높아졌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0년대 말 정도에 나온 영화로 생각하는데요. 접속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인터넷 통신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그런 어떤 통신으로 서로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소통의 도구가 등장하게 돼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보셨죠. 그 영화를 저도 굉장히 보면서 와 이런 시대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지금은 그러한 비대면적인 커뮤니케이션 또는 정말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접속이꼴 소통일까요? 커뮤니케이션일까요? 접속한 만큼 우리가 소통이 더 잘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 현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화의 기본 어떻게 하면 잘 듣고 어떻게 하면 잘 말할 수 있는지 대화의 기본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의 홍보주일 담화문을 중심으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소통은 어떤지 이 시간을 함께 들어보시면서 좀 성찰 또는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 영어의 그 라틴어 어원은 커뮤니카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통되게 하는 것. 그래서 의미를 공유하고 서로 이해하고 같이 합의를 창출해 가는 과정이다. 라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적인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통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말을 쓰고요. 또 영어에서 친교라는 단어는 커뮤니온이라고 하죠. 그래서 커뮤니카레라는 이 라틴어 어원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보면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 또는 친교가 잘 되고 또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삶의 기본이자 인간관계에서도 아주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적으로 말하는 그런 소통이라는 거,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몇 갈래로 또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인간 내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인트라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에서 자아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게 어느 때 적용이 될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찰이라는 거 얘기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내가 하루 중에 어떠한 삶에 대해서 성찰을 할 때 어떠한 정보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것을 내가 되짚어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과 감정을 이 안에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 이런 것은 자아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인간 내 인간, 또 대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얼굴을 마주보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대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리고 가족, 요즘 1인 가족이 워낙에 많긴 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있는 그런 가족, 몇 세대가 같이 지내는 그런 가족이나 공동체에서 있게 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을 집단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나 관공서 또는 학교, 규범과 규칙이 있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에서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조직 커뮤니케이션으로 얘기합니다. 현대에는 굉장히 많은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이론가들도 많고요.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 수 있는가 조직 안에서 이런 것이 또 회사나 조직의 큰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중 매체와 함께하는 대중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방송국과 신문사, 또 라디오, 이러한 대중 미디어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소통하게 되는 정보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주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많이 요즘에 접하게 되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도 있죠. 1대1 또는 1대 다수, 다수 대 다수가 비대면 모니터를 두고 아니면 인터넷 디바이스, 이렇게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하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들이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있는 자리에서 한번 또 생각해 보시겠어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서로 다른 두 사람 A와 B 사이에는 서로 완전한 소통이 가능할까? 네, 가능할까요? 혹시 옆에 가족이 있으시던가 아니면 부모와 자녀 또는 남편과 아내 아니면 옆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 두 사람 사이에 정말 완전한 소통이 가능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안타깝게도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볼치라는 미디어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일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소통한다고 믿더라도 결국 자기 방식대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서로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어떤 교육 방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 체험한 것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A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은 A다시로 여겨질 수 있고요. 아니면 정반대로 B로 또 여겨질 수가 있죠. 네, 완전한 소통이 어렵습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A와 B 사이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때 왜 안 될까?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그럴까? 라고 했을 때 방해 요인을 몇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물리적인 방해입니다. 물리적인 방해라고 하면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있을 텐데요. 제가 한 사람과 A와 B가, 예를 들어서 A와 B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두두두두. 공사 현장이 바로 옆에 있어서 얘기를 나눈다 하면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A와 B 사이에 얘기하는 게 잘 힘들겠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를 피한다거나 아니면 문자를 써서 소통할 수도 있고요. 어떤 물리적인 이런 방해 요인이 생기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냅니다. 소음이 있으면 소음이 없는 곳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게끔 합니다. 두 번째는 생리적인 방해 요인도 있습니다. 어떤 신체적인 요건인데요. 신체적인 요건이라고 하면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어떤 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기억력이 점점 감태를 해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어떤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청력이나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경우라면 수화나 수어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다르게 이 방해 요인을 없앨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내겠죠. 그러면 또 세 번째 요인을 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미적인 요인 방해 요인입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말을 모르시는 외국인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전혀 모르시겠죠. 언어가 다를 때는 우리가 소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는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병원에 가셨는데 진찰, 진료를 다 하고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떤 병명이 나왔을 때, 그 병명을 딱 들었을 때 그게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는 단번에 알아듣기가 어렵죠. 어떤 전문적인 용어나 특수한 용어들이 나오면 우리는 그것을 해석해줘야지 알지. 그렇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번역기를 사용한다거나 해석해주고 풀이해주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네 번째는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방해 요건이죠. 어떤 때냐면 A와 B 사이가 얘기를 하는데 A가 오늘 점심 뭐고 먹을까요? 이렇게 B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B는 지금 A에게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댓글을 하고 싶을까요? 거기에 응답을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다친 마음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거나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그런 요건이 있을 때, 방해 요건이 있을 때는 우리가 또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알긴 알지만 아, 이런 게 소통의 어떤 문제구나 라고 알고는 알지만 이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크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앞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의미적인 것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 네 번째 단계의 방해 요인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더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방해 요인들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대화의 기본에 대해서 좀 말해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원천을 성부, 성자, 성령의 가장 신비롭고 영원한 친교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께서 나누셨던 사랑과 일치의 커뮤니케이션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 목표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인간 커뮤니케이션은 이 삼위일체의 하느님의 완전한 커뮤니케이션을 향해 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 우리는 굉장히 불통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의 어떤 소통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것을 탓하고 문제점만 바라보기보다는 그것이 앞으로 가는 과정임을 좀 우리가 인지하고 그 문제점, 그 방해 요인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리가 좀 시선을 올마가면 참 좋겠습니다. 교황님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작년과 올해 홍보주일 담화문의 주제로 마음의 기록 경청하기, 또 마음으로 말하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꽤 긴 기간 동안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지났죠. 그러면서 함께 모여서 대면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하는 그런 기회도 굉장히 줄었고요. 뭔가 같이 모이는 공동체적인 그런 모임도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좀 우리가 일상으로 되돌아가자라는 걸로 많은 분들이 모이시기도 하고요. 또 얼굴을 마주보는 그런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도 더 많아지셨죠. 어쩌면 이때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에 대해서 교황님께서 다시 출발하자라고 초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마음의 기록 경청하기는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황님께서 보셨을 때 경청은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경청받고 싶은 갈망이 있죠. 제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요. 앞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오늘 무슨 일 있었고 무슨 일 있었고 오늘 제가 이렇게 좋은 일 있었어요. 오늘 슬픈 일 있었어요. 기분이 상한 일 있었어요. 막 얘기를 하는데 누구도 들어주지 않아요. 아니면 건성으로 듣는다거나 이러면 마음이 상하겠죠. 그런데 누군가 제 눈을 마주보고 들어준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존중받는 느낌이 확 들 겁니다. 누구나 내가 얘기를 할 때 들었을 때의 그런 느낌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보를 소리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듣는 거야말로 그래서 겸손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 단어 중에서 understand라는 단어 아시죠? 이해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해한다라는 것은 서로가 소통하면서 나오게 되는 결과물인데요. understand 혹시 이 단어의 조합을 좀 보시면 저도 아마 중학교 때 이 단어를 배우면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언더 플러스 스탠드 밑에 서있다 라는 겁니다. 듣는다는 거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아래에서 듣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겸손한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성경에서도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그 드름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접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절이죠. 쉐마 이스라엘. 어떤 뜻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느님과 또 듣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그 관계가 시작됩니다. 신약으로 오게 되면 신약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서 하느님 앞에서 또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를 보시면 거기에서도 주님께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듣는 자세로 있어야 합니다. 들을 때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을 수가 있고요. 또 내가 하느님께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서 듣는 자세로 있어야 합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것. 교황님께서는 몇 가지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첫 번째는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신체적인 청력의 문제가 아니다. 네, 뇌적 귀머금이 문제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제가 서두에 커뮤니케이션의 방해, 그런 요인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해 드렸죠. 네 번째, 심리적인 요인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부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른 어떤 물리적인 부분 또는 의미적인 부분, 어떤 신체적인 그런 부분에서 방해 요인이 있을 때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또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고안해내죠. 그런데 우리가 뇌적으로 귀먹어 했을 때, 뇌적으로 마음을 닫고 듣지 않을 때, 그때는 다른 해결책이 없어요. 네, 내 스스로 마음을 열고, 또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심리적인 그런 편견이나 아니면 이런 닫혀있는 그런 마음들을 오픈하지 않으면 사실 소통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황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관계에서 도피하고 귀를 닫으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의 우리가 일상생활을 보시다 보면 예전만큼 친밀한 그런 관계를 찾아보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일상생활 안에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그런 귀보다는 메신저나 아니면 얼굴을 맞대지 않는 다른 수단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마음을 더 주고받고 통화하고 한다면 참 좋겠지만 사실 실상적으로는 정보가 더 많이 오고 가고 하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마음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오고 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래서 관계에서 도피하려는 경향 때문에 우리가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교황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래서 이런 소통이 안 되는 두 가지를 담화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염탐, 엿듣기 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독백입니다. 염탐, 엿듣기, 무엇일까? 라고 하면 내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가? 라고 그냥 살펴만 보는 거죠. 이것도 사실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데서는 그런 형태가 많이 드러난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SNS를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만 주의 깊게 바라보고 그냥 그거 안 해서 내가 이득을 취할 것만 취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교황님이 봤을 때 소통이 안 되는 하나의 문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또 한 가지는 독백입니다. 두 사람이 있지만 서로 자기 얘기만 하는 거죠. 마치도 여러 가지 연극 무대에서 사람들이 같이 연극을 해야 되는데 얘기를 대화를 나누면서 혼자 독백극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시는 게 교황님의 어떤 지금 현실, 우리 현대의 어떤 소통의 문제라고 보십니다. 이 외에도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요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첨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한 가지는 고정관념이 있을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편견이 있을 때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랬을 때는 마음의 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렇대. 아, 저 사람이 왜? 이런 우리가 뒷담화에서도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 대해서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선뜻 다가가기 참 어렵죠. 두 번째는 집단사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나랑 생각이 틀리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우리끼리의 그런 소통, 일 더 위주로 하고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벽을 쌓는 그것도 하나의 소통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세 번째는 방관자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 발 뒤에 물러서서 나는 그냥 거기에서 책임 없는 것처럼 있는 그런 태도 이것도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소통이 또 안 되는 또 한 가지는 내 의견이 소수라고 여겨져서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커뮤니케이션학에서는 침묵에 나선 이론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요. 내가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수의견과 다수는 다른 의견인 것 같을 때 내가 괜히 말해서 나 혼자 이렇게 소외받을까 봐 또 아니면 왕따될까 봐 말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내 의견을 이렇게 진솔하게 말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죠. 이렇게 이론적인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우리가 말을 안 하게 되는 소통하기 참 어려운 그런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오해를 받을까 봐 아니면 소외를 받을까 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청의 다섯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많은 소통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시, 가장된 경청, 세 번째는 선택된 경청, 네 번째는 주의 깊은 경청, 다섯 번째는 공감적 경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면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시, 어느 때일까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무시, 경청할 때 무시 어떤 게 있었을까?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학창 시절에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전혀 안 듣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아니면 완전히 그냥 이렇게 책상에 엎드려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전혀 안 듣겠습니다라는 그런 제스처로 그냥 안 되는 그런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때가 있죠. 학생들 네 그런 경험이 없으셨으면 좋겠지만 네 그런 거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건 나는 전혀 듣지 않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제스처죠. 네 이거는 하나의 일종의 어떤 무시의 그런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 얘기를 해도 듣지 않겠어. 아 이렇게 막 싸운 사람이거나 이럴 때 싸웠을 때 서로 마음이 닫혀있는 상황에서는 말을 해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런 것이 이제 무시의 그런 단계이겠죠. 두 번째 가장된 경청. 네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듣지 않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학창 시절에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앞에서 네 수업을 하시지만 제가 감히 엎어서 이렇게 엎드려서 잘 수는 없었고 이렇게 책을 놓았지만 네 다른 책을 놓고 본다 하거나 이런 거 네 마치도 수업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렇지 않은. 제 마음과 제 귀와 눈은 다른 곳에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이 이제 가장된 경청이죠. 대면 사이에 대인 커뮤니케이션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랑 같은 공간에 있지만 내 말은 전혀 듣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네 이런 것을 가장된 경청이라고 볼 수 있죠. 선택적 경청은 뭘까요?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면 이렇게 공동체 아니면 그룹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뭐 내 일을 하고 있다가 뭔가 나의 관심사 내가 좀 좋아하는 어떤 주제가 탁 나왔어요. 그럴 때는 내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같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내가 그 주제에 선택적으로 내가 귀를 열고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선택적 경청이라고 한다면 주의 깊은 경청은 내가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좀 더 귀를 활짝 열고 잘 알아듣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더 내용을 저 사람이 어떤 내용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내가 좀 더 자세하게 듣겠어라는 굉장히 적극적인 경청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경청이 가장 높은 단계는 다섯 번째 공감적 경청입니다. 네 주의 깊은 경청보다 조금 더 높은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귀를 열고 듣고 있지만 더 깊은 내면 안에서 그 사람이 그 말을 하고 있을 때의 그런 느낌 그 일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 아니면 그 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느꼈을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내가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수준의 그런 경청을 공감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규황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으로 듣는다라는 것은 사실 이 수준이에요. 공감적 경청.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 순간 공감적 경청을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무시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 상황도 있죠. 선택적 경청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또 가장적인 경청을 해도 괜찮은 상황이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매번 어떤 사람이건 주의 깊은 경청과 공감적 경청을 매번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때 아니면 정말 필요한 때 주의 깊은 경청과 공감적 경청을 했을 때는 굉장히 그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불화,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마음의 서로 어떤 상처를 받게 되죠. 교황님은 이 진정한 경청의 자세에서 중요한 것은 놀라움의 자세다 얘기를 하십니다. 놀라움. 우리가 매번 똑같은 일상이지만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것, 찾아가는 그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떤 순수한 호기심으로 이렇게 일상적인 것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배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 이것이 바로 경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소한 한 가지라도 그런 것이 나에게 새로움으로 다가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열고 다가간다면 그것은 나에게 분명히 삶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많은 곳에 강의도 가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저는 처음 볼 때마다 어느 순간 착 들어갔을 때 지난주와 지난 시간 이 사람과 만났을 때 이곳에 왔을 때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라는 걸 꼭 찾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 어떤 변화 시점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왜 그게 변했을까라고 제안해서 물음도 던져보고 또 상대방에게 얘기도 건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오늘 어떻게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라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런 놀라움이 자세, 새로움을 찾는 그 자세가 우리가 경청하는 그런 첫 번째 자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도 이렇게 마음을 열고 어린아이의 어떤 순수함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경청하는 것은 굉장히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인내심을 요구한다 라고 교황님도 말씀하세요. 듣는 것은 인내심을 요구하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그런 자세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 일상적으로 들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는 그런 때도 있었나 보면 보통적으로 상대가 말을 할 때 말허리를 자른다 라고 얘기를 하죠. 중간에 끼어들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성격이 참 급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누군가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다라고 마침표를 끊기 전에 제가 그 중간에 어, 그랬단 말이야? 라고 끼어들 때가 종종 있어요. 이것은 교황님께서 보시기에는 뭔가 내 생각과 그 말을 듣는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떤 평가를 내리기 전에 그냥 그 사람이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혹시 주변에 옆에 분들이 누군가 계시다면 그 사람이 마침표를 끊는 때까지 한번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중간에 내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고 충분히 들어주는 것 이것이 어떤 진정한 경청의 자세라고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듣는 것. 듣는 것이 바로 사랑, 애덕을 실천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어떻게 하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 그런데 아마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가장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듣는 것. 옆에 사람, 우리 가족 아니면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오늘 하루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냥 그 사람이 말할 때까지 쭉 들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교황님께서 이런 미디어 문헌을 내실 때마다 꼭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라는 것은 말하고 듣는 거죠. 듣는 자세의 기본은 내 입을 다물고 귀를 여는 겁니다. 입을 다문 거 침묵이죠. 경청하는 사람의 첫 번째 자세는 바로 침묵하는 자세입니다. 침묵한다는 것은 내 입만 다물고 그냥 기다리겠어, 인내하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생각도 침묵하는 겁니다. 내 판단도 잠시 내려놓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던 내 생각을 바로 즉각적으로 내 생각과 판단과 이런 것들을 섞지 않고 침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침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공감적 경청이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나누셨던 사랑과 일치의 커뮤니케이션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바른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숨에 일어나진 않습니다. 아, 네. 오늘부터 나는 공감적 경청을 실현하겠어. 한번 해보겠어. 라고 딱 결심을 하셔도 사실 그게 단번에 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교황님께서도 의지적인 노력, 인내심을 요한다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얘기했죠.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젓가락을 사용할 때 처음부터 젓가락을 잘 사용해서 음식을 집을 수 있었을까요? 네. 아마 어린아이가 젓가락질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내가 젓가락질을 하는지 어떤 이렇게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엄지와 검지와 이 중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그때가 오게 되죠. 공감적 경청도 사실 이렇게 수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미디어 학자들, 어떤 소통의 전문가들도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이 전문가이고 이런 데서 많은 강의도 하고 하지만 공감적 경청을 매번 하긴 굉장히 어렵다는 거 다 알거든요. 네. 제가 완전한 소통은 어렵다. 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그냥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연습은 안 됐다고 해서 실패, 더 이상 하지 않겠어. 이건 아니죠. 그래서 한 번 해보고 안 돼도 또 다시 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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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내 몸에 이렇게 채화될 때까지, 체득이 될 때까지 해보신다면, 연습해보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한 번 공감적 경청을 해보겠어. 오늘 만나는 친한 친구 또는 가족, 동료에게 내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이 어떠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지, 그때 그 마음은 어땠을지 한 번 이렇게 헤아려보면서 한 번 실천해보지.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참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하면서 옆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교황님께서 말씀하실 때, 교회 안에서 경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야거보소에 그런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모든 사람이 듣기는 빨리하되,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네, 형제, 자매에게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면, 하느님께서 기기를 수 없다. 라고 교황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도직 중에 하나가 바로 듣는 사도직. 네, 얼마만큼 잘 들어주냐. 사목자, 또 형제, 자매들 안에서 그렇게 잘 들어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친교의 공동체가 더 점점점점 성장할 수 있겠죠. 교회는 하나의 합창단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똑같은 음만 낼 수는 없어요. 네,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각자가 내는 그런 다양한 소리들이 하모니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네, 합창이 잘 되려면, 다른 사람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것도 제 체험이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합창단에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10살이었는데요. 그때 배웠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합창단의 기본은 듣는 거다. 내 소리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어울리는지 먼저 들어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10살 꼬마가 아직까지도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성가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수임대가 함께 노래할 때, 내 소리가 어떤 수주로 내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합창은 소리가 어우러지는 것이지, 몇 사람의 소리가 독보조로 내는 것은 합창이 아니죠. 그건 독창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합창단으로 함께 있다라는 것이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 어떤 대화를 주고 받으셨나요? 내가 한 그런 말의 내용은 어떠셨나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 말을 하고 나서 내 마음은 어떠셨나요? 평화로우셨나요? 교황님이 올해 홍보주의 담화문으로 내신 것이 마음으로 말하기입니다. 우리가 작년도 담화문에서는 마음으로 듣는 것, 2023년에는 마음으로 말하기인데요. 루카복음의 그런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거죠.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막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은 다 나에게서 나오는 거죠. 나는 오늘 어떤 말을 다른 이에게 했는가요? 그게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여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몇몇의 제자들은 다 고향으로 가는 상심에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명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죠. 그때 이 제자들 곁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왜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시고 또 죽으셔야 했고 또 부활하셨는지 이 여정을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듣는 이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말하기입니다. 그러면서 교황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친절입니다. 이것은 모든 형제들 회칙에도 나와요. 223항과 224항 혹시 모든 형제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그 구절을 찾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친절함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이번 담화문에서도 이 친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하기의 중요 지점입니다. 크로스토테스라는 단어인데요. 호의라는 단어입니다. 친절은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진정한 회복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대하는가. 거기서 가장 기본은 친절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친절한 말.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누군가 안녕하세요. 아니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라고 한다든지 퉁명스럽게 됐어요. 라고 한다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군가 친절하게 이렇게 다가와서 말을 건넨다면 거기에 대해서 호통을 친다거나 비난하기는 어렵죠. 친절한 말은 상대를 비하하거나 또는 슬프게 하거나 폄하하거나 또는 화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해를 이렇게 해결하고 갈등을 예방하게 하는 그런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말이죠. 친절한 말.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말하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번 친절한 대화를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친절한 대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 말 중에 그게 있었어요.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 처음 어떻게 말을 시작하느냐가 이 대화의 소통의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친절한 말로 시작하는가? 아니면 평가를 내리거나 아니면 비난을 하는 그런 말로 시작하는가? 오늘 한번 내가 했던 대화. 마음에서 좀 평화로웠던 그 대화를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그 대화의 시작은 어땠을까라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친절한 대화부터, 친절한 말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화를 내게 했던 그런 대화는 무엇이었을까? 따지고 보면 내가 인정받지 못한 어떤 평가받는다거나 아니면 비난하는 그런 투의, 어투의 그런 말을 딱 들었을 때 내 안에서도 반격을, 공격적인 반격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일상 안에서 친절한 대화를 한번 실천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잠원의 말씀을 또 교황님은 인용을 하세요. 부드러운 혀는 뼈를 부순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부드럽게 말하는 우리의 그런 친절한 얘기는 상대방의 완고함을, 딱딱해진 마음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적으로 친절하게 대하거나 아니면 온유하게 대할 때 그 사람을 약한 사람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종종.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그런 걸 보면. 친절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내면이 더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친절할 때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강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유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친절함과 그래서 담대함은 대화를 풍요롭게 하고 화해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친절한 대화. 오늘 만약에 집에 딱 들어가신다거나 아니면 집에 오시는 누군가 가족들이 있을 때 친절하게 한번 맞아보시겠어요? 그런 경우 있죠. 가족 중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자녀가 뭔가 이렇게 딱 사왔어요. 과일을 한번 이렇게 사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과일을 딱 사왔는데 요즘 더우니까 수박을, 수박이 다 들고 왔습니다. 수박을 들고 왔는데 비를 막 애써서 들고 온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 비가 오는데 이렇게 더운데 무슨 수박까지 들고 와. 덥게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러기 보다는 너무 수고했어요. 이렇게 수박까지 가져와서 너무 고마워요. 그렇지 않아도 더워서 수박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했던 그 노고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친절하게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먹으면서 맛이 없네 이러기보다는 비가 와서 당도는 없지만 너무 맛있다, 시원하다라는 그런 말로 해준다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의 호의나 친절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기쁘게 호의로 받아준다면 우리의 그런 관계들은 조금 더 풍요롭지 않을까요? 좀 더 평화롭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교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말하기입니다. 요즘처럼 소통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온 데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또는 단체나 심지어 작은 공동체에서도 소통, 소통, 소통하죠. 네, 저희 수도원 안에서도 항상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잘 소통합시다 얘기를 합니다. 네, 수도원 안에서도 소통에 대한 얘기를 종종 해요.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 듣는 것과 말하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소통이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 마케팅의 수단으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네, 소통을 잘해야지 뭔가 잘 팔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네, 말을 잘하고 잘 듣는다는 것이 어떤 관계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경제적인 아니면 어떤 이혼을 얻기 위한 그런 것으로 가는 걸 좀 보게 돼요. 네, 그래서 교환님께서도 소통이 마케팅 수단으로 전략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십니다. 네, 소통은 관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본질을 눈에 보이게 하는 표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앞에서 듣는 것이 우리가 사랑의 첫 번째 행동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런 소통이 잘 될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교황님의 담아문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이런 소통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는데요. 교황님의 2023년 담아문의 마지막에 기도문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 기도문으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의 마음에서 쏟아져 나온 순수한 말씀이신 주예수님 저희의 소통이 자유롭고 깨끗하며 진심이 담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사람이 되신 말씀이신 주예수님 저희가 마음들의 박동 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도와주시여 저희 자신을 형제 자매로 다시 한번 인식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적대감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진리와 사랑의 말씀이신 주예수님 저희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여 저희를 보호자로 느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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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